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정화의 숫자는 법만의 가요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의 의시를 맡은 보덕선사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노래 한 곡, 눈속에서 피는 꽃, 신곡인데 제가 작사 작곡하는 노래입니다. 설중연이라고 눈속에서 연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속에서 피는다고 설중연꽃이 피는 거라는데 설중에서 눈속에서 피는 연꽃이 전설의 꽃인데 시말라야의 깊은 눈속에서 피는 꽃이 관생고사의 연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소백산정화목에서도 연꽃이 있는데 한겨울의 눈속에서 연꽃이 핀다. 그런 의미로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박근혜택 동경 취임 4주년 기념일인데 원래는 저희가 2주년, 3주년 때 경축 축하공연을 했어요. 지금 탄핵정목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봄이 오라고 봄맞이 가요 분석을 합니다. 눈속에서 피는 꽃 이어서 남진씨의 비옥을 다시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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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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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